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독 누르셨습니까? 뽀잉 제2공 3개? 도망 시작 아 지금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하나만 넣어주겠소 아 아프다 샤워 하나 있다 샤워 하나 샤워 하나 샤워 하나 한 명 더 한 명 더 내 앞에 헤헤 아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힍 어 뭐야 잠시만 어어 한 틸만 더 1틸만 더 나 살려줄래? 풍수개? 풍 없지? 살아나면 아냐 아냐 못살요 못살요 지금 위험한 데 있어 살리면 있어? 기억자로 가서 나 살려 빨리 저 기억자 막아놨다 한 명 남았습니다 아 그래? 가 살려줘 그래도 가 살려줘 거기 같이 있었어 그래 왼쪽으로 갔어 살려줘 부탁이야 니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비켜 내가 잡을래 아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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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난 살렸다 나는 살려놨다 내 잡아 아니야 매트 포인트 안은! 정해요! 충격으로 말을 잃었는데 이사람 애튼 님 다 빠져 내가 총수 불임 스톤을 눌러버리겠어 충격으로 말이 없었어 쫙쫙쫙쫙쫙 찔나 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리 찔나 좀 쉬지... 이렇게만 치고 싶어! 아...않아...너와... 지금 쟤가! 엉... 세이지누가... 세이지누가! 세이지누가! 아야 이거 물거야? 아야... 아야... 저리 비켜! 안다와도 돼 나야 뭔데? 아야야야 잘 못돌아야 해 굼뚜겟 안 돼 안 돼 안 돼 파이크 설치 오잇! 잘 시작이다! 너무 좋지 나 1킬 만 더하면 되는데 DT 여기 적군 1명 남았습니다 라스 어디지? 와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고마워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어이 어이 빅캔을 믿고 있었다고 젠 이제 젠트 그만 할 수 있다고 하이라이트? 솔직히 근데 방금 그 하이라이트는 멋있진 않았 좀 취했는데 그 안 죽여주고 일부러 나 킬 먹으라고 기다려주는 거 너무 티났고 거기다가 미스도 오래 많이 맞췄고 아암 부끄러워 싹 숨겨가지고 넣고 여기다 어디서 뛴 거 같은데 문.. 그거 문 닫아 어흐 우리 멈추고 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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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 아 아 아 아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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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은 잃뎀쌍! 그니깐 살려주시지! 호잇 오맨 어디있었어요? 오맨 어디있었어요? 오맨 어디있었어요? 오맨 비쥬? 나이스 흩어져 시작 잘할게요 1번 앨범 나이스 그러게 하나부터 시작해 왜 끊었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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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버그 큐즈 못나가는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어 패스 못하지 네 그걸 하면 나도 죽잖아 숨어서 벽을 막으면 여기 벽을 막으면 애들이 당연히 이 안쪽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확 낚아서 다 죽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헤헤 하차장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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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 mat 혼네 헤혔어 해붎다네 오우 진짜 죽었어!! 다 끝났죠 끝? 오 야 뒤로 왔다 사도 못했네 와 도끼전인데 무슨 칠전이야? 아 저 사람 도끼 보고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? 오 스킬 오 이거라네? 첫 클릭! 첫 클릭! 무슨 게임이냐 이거? 이거? 야 이거 뭐냐? 세 개가 치곤다고 해서 오마에와 모우신데일 좋은 싸움이었어 멋있다 이거 운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